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뒤집는다. 오케이? 자, 그거 5번 했을 때 모두 앞면, 모두 뒷면이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모두 앞면이었을 확률 구해봐라. 자, 요게 이제 문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구하기라는 거 정도는 금방 할 수 있고요. 너네가 한 번 시행할 때 확률이 4분의 1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뭐야? 고르는 방법만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도 될 것 같아요. 모두 앞면 나오는 경우의 수, 모두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 더합니다. 그리고 분자에 모두 앞면 나오는 경우의 수 올려주면 끝날 것 같아. 맞죠? 자, 그러면 제가 모두 뒷면부터 할까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자, 모두 뒷면이 나왔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희가 확률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당연히 다 다르다. 얘는 제가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하고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모두 뒷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면 3개는 당연히 뒤집어져야 돼. 1, 2, 3은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T, T, T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네가 두 번 남았는데 그 두 번은 똑같은 거 두 개 골라야 돼. 1, 1 고르든 2, 2 고르든 3, 3 고르든 4, 4 고르든. 그래야지 이제 앞뒤 나오면서 뒷면 모두가 유지가 되겠죠. 그죠? 아,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1, 1, 2, 2, 3, 3, 4, 3 말고는 고를 게 없구나. 그래서 너네가 항상 생각해 구성을 먼저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열해 줍니다. 5팩 나누기 3팩 하시면 되겠죠. 그죠? 4, 5, 20이 될 겁니다. 근데 뭐 똑같아요. 자, 근데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5팩 나누기 2팩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60이구나. 그럼 요거 20이 3개 있어서 60. 너도 60. 아하, 120까지. 요게 이제 경우의 수가 되겠죠. 별거 없구먼.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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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4번 한번 골라야 돼. 그죠? 아, 4번을 무조건 고른다. 자, 그러면 이미 앞면 4개가 완성됐어. 자, 이때는 하나를 고른다면 무조건 짝수개 골라야 돼. 너, 너 골라야지. 뒤, 앞 하면서 다시 앞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 다 짝수번씩만 골라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 고른다고 하자. 두 종류를 두 번씩 고른대요. 자, 그럼 너네가 어떻게 고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총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니까 총 6가지 방식이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렇게 고를 때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질 수 있죠. 1, 1, 2, 2 고를 수도 있고 1, 1, 3, 3 고를 수도 있고 1, 1, 4, 4 고를 수도 있는데 4, 4가 나오면은 나열할 때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 지금 이렇게 4가 없이 똑같은 거 두 번, 두 번씩 고르는 경우가 총 3개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어떻게 고를 수도 있겠어요? 1, 1, 4, 4 그 다음에 2, 2, 4 그 다음에 3, 3, 4, 4 3을, 아, 4를 끼고서 이렇게 이제 두 개씩 고를 수 있겠죠, 그죠? 아, 우리가 이렇게 고르면 나열하는 게 이제 위에 3개가 똑같고요. 아래 3개가 똑같이 되니까 요거 경우에서 구하고 요거 경우에서 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두 종류를 골라서 두 번씩 고르는 그런 구성을 만든 거야. 근데 뭐 4개 골라도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구성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4, 1, 1, 1, 1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 2, 2, 2, 3, 3, 3, 3 뭐 이렇게 구성을 골라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4, 4, 4, 4도 되겠죠, 그쵸? 음, 얘네 또 나열 수가 똑같을 테니까 아, 이렇게 해서 너네가 경우의 수 나열하는 거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서 없이 일단 정하는 거야. 그렇게 구성 정하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지 나열을 동시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너네가 요거는 이 경우의 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0가지가 될 거고요. 그게 몇 개 있다? 3개 있으니까 아, 여기서 곱하기 3에서 90가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5팩 나누기 3팩 2팩 10가지죠. 아, 10가지가 몇 개씩 있다? 3개씩 있다. 30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너네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다. 5가지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15가지, 너네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2개 더하니까 120, 135, 136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136가지가 이제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구한 거 120도 있으니까 120도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중에 분자에 올릴 건의 모두 안면인가? 아, 모두 안면이니까 136을 올려준다. 자, 그러면 256분의 136이고요. 4로 약분이 될 거 같아요. 4, 32, 4. 자, 그 다음에 64, 한 번 더 되네. 32분의 17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28번 한번 잘 풀어봤는데 근데 한 몇 년 전부터죠? 3년 전, 4년 전부터인가요? 우리가 경우의 수나 아니면 확률 구하는 과정에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구성하고 나열시키는 거 말고 없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는데 계속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에 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구성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이렇게 2분화된 작업으로 경우의 수나 확률 구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28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29번 가도록 할게요. 자, 29번도 보겠습니다. 자, 40개의 공이 있대요. 자, 근데 뭐 흰색, 검은색 두 개 중에 하나래. 자, 흰색을 x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검은색은 40-x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P하고 Q 확률이 똑같답니다. 뭐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40c2가 분모에 있는데 너도 어차피 40c2가 분모에 있어요. 결국에 경우의 수가 똑같아야겠죠? 자, 저희가 흰 공 두 개 고르는 건 xc2가 될 거고요. 자, 그것은 흰 공 하나 x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 40-x 뭐 이렇게 이제 등식에 만족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너네가 x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자, x, x-1 참 어렵다 얘들아. 40-x 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x는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2 곱하면 x-1이 80-2x가 되니까요. 자, 3x가 얼마가 된다? 81 아, 우리 x가 몇 개? 27개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대요. 아, 흰색이 27개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이제 13개 뭐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의 개수가 정해졌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확률 R입니다. 검은 공 두 개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 전체의 40c2분에 자, 그 다음에 검은색 13개 있으니까 13개 중에서 두 개 고른다. 계산하시면 R이 되겠습니다. 자, 40 곱하기 39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어차피 2는 지워질 거고 자, 그 다음에 13 곱하기 12 하시면은 뭐 약분이 그래도 좀 된다, 그죠? 약분하니까 자, 여기 3 나오고요. 여기도 43, 여기도 40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또 지워져서 10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다가 60 곱하라고 했으니까 뭐 6이다. 뭐 이렇게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4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금방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4점 공략법 배웠으면은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가족권 보니까 뭐 이거는 넣어보시면은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마이너스 2 넣어보니까 아,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는 X의 원소가 되어야 해요. 자, 그 얘기는 네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라는 거야? 어, 2면은 뭐 상관없죠. 그죠? 1이어도 상관없고 0이어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돼서 음... F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치역은 너 3개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X의 원소여야 한다. 자,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야.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가 2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집어넣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0 더하기 F0이 X의 원소였으면 좋겠다. 뭐 이건 이제 5개 다 된다. 뭐 그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또 알게 된 게 뭐야? 1 더하기 F1을 해보니까 자, 이 친구는 X의 원소이기 위해서는 F1이 이제 될 수 있는 게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만 된다. 우리가 2 넣으면은 3이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더하기 뭐 F2 자, 이렇게 다 써가면서 안 해도 돼요. 너네는. 그쵸? 자, 그러면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이 있대. 자, 이럴 때 중복 조합으로 이동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저희가 공부했잖아. 아, 이렇게 겹치는 게 참 많아. 음? 너네가 뭐 2였다가 2여도 되고 뭐 2였다가 2여도 되고 2였다가 뭐 1여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겹치는 게 참 많은 상태에서 중복 조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사다리 그려라. 자, 근데 길찾기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다리가 뭐야?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네가 사다리를 잘 만들어서 길찾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1, 2, 3, 4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함수가 뭐 이런 거 만족한다고 할게요. F1, F2, F3, F4. 자, 그러면 너네가 이미 이 경우의 수를 뭘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중복 조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4, H, 4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7, C, 3.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걸 저희가 길찾기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볼게.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떻게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이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F1의 치역을 지나가는 길로 결정해준다. 이 길 지나가면 2고 여기 지나가면 2고 여긴 3이고 여긴 4다. 이렇게 우리가 길 지나가면 치역이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F2는요. F1에서 지나간 길보다 크거나 같게 지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때요? 아, 1 지나가면 그 다음에 지나갈 수 있는 건 1, 2, 3, 4. 그 다음에 2 지나가면 1은 못 지나가. 2, 3, 4 지나갈 수 있어. 결국 그 원리가 뭐와 똑같다는 거야? 어, 최단 경로랑 똑같은데요? 그죠? 너네가 이렇게 1, 2, 3, 4 다시 한번 치역 붙여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F1은 1이다. F2는 2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면 F1은 1이다. F2는 3이다. 아, 길찾기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계속 이렇게 옆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 1 지나가면 1부터 1, 2, 3, 4. 2 지나가면 2부터 2, 3, 4. 3 지나가면 3부터 4. 그 다음에 4 지나가면 4로만. 그렇게 너네가 이제 길을 만들어주면 결국에 우리가 아, F1부터 F4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럼 너네가 그 최단 경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C, 3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똑같다는 걸 저희가 증명할 수가 있대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언제 쓰냐. 길이 온전히 만들어져 있으면 그때는 중복 조합으로 하는 게 편해. 근데 얘는 길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막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없다가 마이너스 2가 없다가 또 생겼다가 또 여기 또 없다가 또 지랄난리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중복 조합으로 한 번에 뽀악 하고 세기가 부담스럽죠? 그때 길로 바꾸시면 되는 거야. 그럼 제가 한 번 F-2부터 길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할 수 있어. 작년 수능 문제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30번도 이런 식으로 너네가 풀면 굉장히 변연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길을 만들 건데 우리 F-2는 2, 1, 0 지나갈 수 있어요. 아, 2, 1, 0. 이렇게 3개만 지나갈 수가 있구나. 나머지 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지나가면 안 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또 어때요? F-1도 길로 붙여주면 우리가 지금 작거나 같게 지나가야 돼. 2 지나가면 그 다음에 2, 1, 0 이런 것들 지나갈 수 있어. 어, 그럼 길을 옆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고 여기 2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여기 1이다. 여기 0이다. 근데 얘는 어디를 못 지나가는 거야? 여기를 못 지나가. 마이너스 2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마이너스 2가 지역이 될 수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길은 어때요? 다 있겠죠? 아, 우리가 F-0은 다 된다고 했으니까 아, 여기는 다 지나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F-1은 2를 지나갈 수가 없어. 아, 그러면 1부터 지나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지나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1은 어떻습니까? 아,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어, 길을 저희가 지나갈 수 있는 것만 잘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야? 우리 위부터 내려와야겠죠? 작거나 같다로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온다 라고 하시면은 경우의 수가 깔쌈하게 구해진다고 합니다. 뭐, 길이 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뭐, 너네가 이거를 뭐, 케이스 나누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1, 1, 2, 2 숫자 적어도 괜찮겠죠? 저는 숫자 적을게요. 자,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일로 오는 거 한 가지 아, 일로 두 가지 여기도 이제 한 가지 일로 오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자, 일로 오는 거 한 가지 일로 오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자, 일로 가는 거 몇 가지 여섯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는 네 가지 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자, 여기 아홉 가지 자,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열 가지 여기도 이제 네 가지 여기는 이제 열 네 가지 좀 긴데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 더하니까 19 자, 이거 두 개 더하니까 33 자, 여기도 14개 자,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47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9죠? 내려오니까 9입니다. 자, 두 개 더하니까 28가지 자,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1 그 다음에 61가지 자, 두 개 더하니까 108가지 이렇게 해서 108 구하시면은 끝 알겠죠? 이것도 케이스 불하고 또 그러지 말고 못 배우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전공약법 공부했잖아요 길찾기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통 한번 잘 풀어봤는데 뭐 30번은 아직 40법 안 배워서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거야 배우면 금방 해요 그쵸? 아, 금방 하니까 뭐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8번이 더 좋은 문제 같아요 케이스 꼼꼼하게 다 봐야 된다 구성하고 나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6월 무의고사에서 마쳐보고요 우리 본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